그 시절 우리 모두가 사랑한 한국의 암마돈, 김원창. 흔한 것 같은데 굉장히 따라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. 노래방 가면 토보 노래 안 불러요. 이거 레전드잖아요, 레전드. 누나랑 같은 무대에서 노래 불러보신 분 없죠? 저도 불러봤어요. 저도 불러봤는데요. 진짜 좋아했어요. 어떤 노래가 이렇게 좋아졌어요? 피에로는 우릴 보고 있었나? 또 김원산 씨의 우승은 진짜 그런 상상이고. 잘 들어봐주세요. 결승가인이 틀렸습니다. 다 틀렸어요. 상호하세요. 매호합니다. 어제 팬이라고 얘기. 지금 난리예요. 시즌6를 시작하고 난리가 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은 많이 다르시네요. 언니? 언니야? 본인이 떨어질 줄 몰랐던 겁니다. 대박. 어떡해? 어떡해?